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스피커를 꼽으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인오디오 컨투어 1.3 시리즈를 꼽고 싶습니다. 1.3 시리즈는 오리지널 1.3 그리고 MK2 버전이 있고요. MK2가 가장 대중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SE 버전까지 총 3개의 1.3 제품들이 존재하고요. 컨투어 시리즈에서요. 하위로 1.1도 있고 헤리티지 같은 신형 모델들도 꼽을 수가 있죠. 일단 추천 포인트로 한번 꼽아보면 중형 북세프의 후면 덕트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올라운더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주자라고 생각해요. 크기가 전형적인 약간 큰 편에 속하는 중간 크기이지만 크기 대비 큰 스케일을 소화할 수가 있고요. 저에게 양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괜찮은 밸런스와 포커싱 능력까지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클래식, 포크, 팝, 재즈, 가요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난하게 아주 우수한 스피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칭에 있어서는 저역의 처리가 결국엔 관건이에요. 그래서 책상용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애로우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스탠드 처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는 단단한 저역을 끌고 가려면 결국에 중상급 이상 불리형 앰프를 저는 관장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약한 앰프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쁜 느낌을 주지는 않는 매칭에 있어서도 준수한 형태를 좀 띄고 있다. 그래서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1.3 컨투어에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본격 오디오를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문한 지는 꽤 됐지만 신형 기종들 위주로 쓰셔서 유명 기종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두루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간 이상 크기의 방이라든가 다양한 장르까지요. 거실까지 커버는 가능한 기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관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인 컨투어 시리즈 정도 되면 다인의 중급 기종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전형적인 박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무난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쁘고 말고의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유닛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거 에소텍입니다. D28 레벨의 전후 모델들이 사용이 됩니다. 에소타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그런 상세 페이지나 리뷰가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위터가 에소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에소텍입니다. 하지만 에소타가 당연히 더 우수한 트위터입니다. 그렇지만 에소텍도 저는 상당히 좋은 트위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석유체를 통해서 냉각기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관여를 해주고 있고 중역대까지 어느 정도 커버를 잘 해주는 거고요. 약 6.5인치 정도 대략 되는 MSP라는 포카 폴리 계열의 콘을 사용하는 우퍼입니다. 다인오디오의 특징답게 보이스 코일이 감겨있는 직경이 굉장히 넓은 모렐이나 스카닝과 굉장히 같은 방식으로 굉장히 넓은 부분을 커버하는데요. 그래서 크기 대비 양감이 좀 잘 나오는 게 다인오디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역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에게 있어서 만큼은 저는 1.3 시리즈를 굳이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렇지만 1.3 SE는 조금 더 고역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이 돼서 SE까지는 조금 더 좋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후면 보시면 모두 후면 덕트인데요. 1.4 MK2 같은 경우는 단자가 WBT가 들어가고요. 1.3 모델 같은 경우는 다인 전용 포스트와 바나나 단자가 적용이 됩니다. 둘 다 후면 포트입니다. MK2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인기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1.3과 1.3 MK2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스피커는 완벽한 동급의 스피커입니다. 모델명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완전히 다인에서 동급의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우퍼 유닛이 미세하게 변경된 것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이 두 가지 말고는 사실상 그냥 똑같은 기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미세하게 보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성향 차이는 나타납니다. 저도 나란히 1.3과 1.3 MK2를 비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굳이 MK2만 선호한다든가 굳이 1.3만 선호하다든가 할 필요가 없다. 보편적으로는 1.3 MK2가 장터에서는 인기가 더 많지만 오디오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1.3을 더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1.3 MK2는 제가 과거에 리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 내에서 한번 1.3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1.3 SE 같은 경우는 고역 쪽이 조금 더 고급 특징을 조금 더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돼요. 네트워크가 좀 더 고급 부품이고 트위터 쪽에서 티타늄 계열의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서 에소텍 레벨인데 거의 에소타와 에소텍 사이 레벨에 되는 트위터가 들어가고 고급화가 적용되면서 조금 더 매력적인 소리가 나타나는 게 1.3 SE다. 하지만 1.3과 1.3 MK2는 100만원 초반대에 있는 스피커로써 두루두루 무난하게 다양한 사용자층에게 추천할 수 있는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약점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루 무난하고 우수한 기종이기 때문에 뚜렷한 약점이 없으니까 추천을 드리기가 쉬운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유의 강력한 매력이 유명한 기종들 중에서는 좀 약한 편에 속하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온라운더라는 게 세부적인 장르를 최정상급으로 소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냥 해석하셔도 무방한 거거든요. 온라운더를 다 하면서 모든 세부적인 장르를 최상위로 했다? 이거 초하인드 스피커들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에게 양감에 있어서 양감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다루는지가 또 수가적으로 관건이 될 것이고요. 작은 방이나 책상 세팅에서는 저는 해봤거든요. 약간 비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약간 저역이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탠드 세팅 추천드리고요. 2.3 시리즈 차임을 위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감 괜찮습니다. 디자인 호불호가 있을 것 같고요. 특이점은 한때 최고의 인기입니다. 인기였어요. 정말 장터에 나오면 순간적으로 사라졌던 기종인데 요즘에 매물도 적고 인기가 좀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간 느낌인데 워낙 유명한 기종이라 써보실 만한 분들은 좀 이제 다 써보신 기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보지 않았던 분들에게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사양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신형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데 200만 원 전후의 제품들 많이 쓰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추층은 결국에는 단정하거나 깔끔한 제약 선호하시는 분들 음악적 뉘앙스가 아주 강력한 매력을 가진 기종들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비추하고요. 니어필드 책상 조금 더 비추합니다. 자, 오디오 오디오 주관평가입니다. 나름대로 저 혼자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판단 중앙부 세프 A 플러스라고 생각합니다. S까지 주기에는 세부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렇게 또 A라고 말하기에는 두루두루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물게 A 플러스라는 부분을 곁들여서 담아내었습니다. 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게 될 제가 녹음 영상 밑에 첨부했거든요. 녹음 영상은 1.3으로 녹음을 했고요. 약간 넓은 곳에서 녹음한 점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